이 중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엊그제도 방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독. 자본주의라는 것은 소비자를 중독시켜 돈을 버는 체제지 않습니까? 알코올, 카지노, 경마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독을 시키는 거죠. 자본주의는 속성이 그냥 상대방을 중독시키는 겁니다. 중독시켜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다 마찬가지 SNS라는 게 다른 게 아니면 그냥 중독을 시키잖아요. 코를 깨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그런 중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독되면 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잡다한 그런 여러분들 SNS 자기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간을 그런데 뭐 그렇게 쇼트 같은데 왜 많이 쓰는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시간이란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허접스러운 콘텐츠에 그렇게 시간을 왜 쓰냐 이야기죠. 자기 시간이라면 한정된 자원이니까 그걸 가장 요긴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중독을 막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노년에도 여러분들 카지노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도 경마 한국도 경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여러분들 그런 경마 강원도의 카지노장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그냥 카지노에 빠져가고 그냥 재산을 다 날리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교수님들이 실태조사한 보고서를 오래전에 읽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짠한지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거든 자식들한테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중독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콘텐츠를 제가 자주 다루는 겁니다. 왜?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한 번도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면 자본주의는 그냥 상대방을 죽도록 부려먹지 않습니까? 중독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이제 시간이 좀 옛날에 비해서 많으니까 음식물 같은 걸 먹으면 꼭 이렇게 하면 확인을 해보죠. 소금,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탄수화물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설탕은 얼마 슈관을 얼마나 넣는지 지방은 얼마나 되는지 투렌스 지방은 얼마나 되는지 포화지방은 얼마나 되는지 재미 겸 단백질은 얼마나 되는지 음식물 사면 항상 뒤를 보죠. 그래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중에 이 음식물이 첨가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여기에 내 주변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가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완전히 망하죠. 사람이 그냥 폐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는데 강원대 강원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님이 심청 면담을 해서 작성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여러분들 공장 부지 구하러 갔다가 눈이 와가지고 그냥 모텔에 머물렀는데 심심하니까 한 번 가봤는데 심심하니까 한 번 가봤는데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깨여가지고 전부를 다 날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조심을 하죠. 중독을. 음식물도 그렇고 맛있는 것도 그렇고. 왜? 알죠. 왜?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안 죽을 만큼 중독시켜야 돈을 버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한 의사분께서 카지노, 알코올, 경마, 게임 게임도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먹는 것에서 오는 중독성에 대한 좋은 걸 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 번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아마존을 여러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게 하겐다스 우리가 많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하겐다스 이렇게 딱 여러분들 한 번 보시게 되면 이 포화지방산이 65%나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롭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 가운데 우리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다음에 트랜스지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여러분들 트랜스하고 여러분들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거죠. 하겐다스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아이스크림은 맛이 있지만 포화지방이 65%인 겁니다. 코리아스톨이 33% 그런데 하겐다스를 먹으면 뭐죠? 맛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막 먹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비만자가 많지 않습니까? 단 거를 많이 먹으니까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음식물을 보죠. 이게 330카로리구나.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피넛버터 스키피만 보더라도 포화지방이 15% 많은 거죠. 소금이 7% 들어있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걸 그냥 재미있게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음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한 의사분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보시죠. 한 번째로 공유할 만큼 귀한 거리입니다. DW 김 현직 의사분께서 기호식품이나 음식, 음료 중에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중독들이지만 건강에 크게 위해를 기칠 수가 있고 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세상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니까 일곱 가지 대표적인 중독 성분 가운데 여러분은 맥과 논란이나 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쎕니다. 한 가지는 뭔지는 밝히지 않으셨는데 현직 의사가 여러분들 공개한 거니까 좀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카페인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이것도 그냥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뭐죠?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각성효과를 주고 자주 섭취할 경우 내성이 생기고 갑작스런 섭취 동단시 두통, 피로, 기분 저하 등의 금단 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죠. 커피가 투입되게 되면 본인도 느끼지 않습니까 심장이 그냥 박동이 빨라지는 걸 그다음에 피로도가 빨리 다가오는 거죠. 본인이 인지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피로도가 금시어오죠. 설탕 한 번 말씀드렸죠. 왜 한국 음식에 그렇게 설탕을 많이 넣냐 백조원 씨가 크게 역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단할 수는 없고 어쨌든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넣는 겁니다. 탄산음료, 과자, 빵, 디제트 등 가공식품 설탕 섭취 시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어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음식물에 보면 슈가, 설탕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금하고 이러면 설탕 함량이나 그다음에 포화지방산이나 그다음에 여기 트렌스지방 같은 경우는 주의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여기 나오는 토탈 슈가 몇 그램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탄수화물 빵, 밥, 파스타, 감자 등의 전분류 식품 탄수화물 섭취 시에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빠르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떨어지면서 공복감을 유발해 추가 섭취를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중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곡류 같은 거 여러분들 대신에 그냥 빵 같은 부분은 전통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탄수화물도 중독성으로 보내요. 그다음에 알코올 이거는 맥주, 와인, 소주, 위스키 알코올은 뇌에서 기분을 조절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가바에 영향을 주고 장제로 섭취시 알코올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다 우리가 자기 몸을 관찰 대상,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니코틴,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패치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거니까 니코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끊기가 힘든 중독성이죠. 그다음에 지방, 특히 트랜스 지방, 패스푸, 튀김류, 가공된 스낵류, 특히 튀김류는 여러분들 앞에 트랜스 지방의 보고조인 고지방 음식은 쾌감을 유발한 신경전달 물질을 자극하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특히 건강에 해로운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금 짠 음식은 입맛을 자극하며 지나치게 짠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되어 중독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에 첨가되는 다양한 인공 감미료나 항신료 등이 중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직 의사분께서 중독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 알면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중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듬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소비자를 중독시켜 돈을 버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자식들에게 중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메한 그런 말씀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약하죠. 연약하죠.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가지고 나쁜 건 가능하면 피하고 좋은 것을 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투렌스지방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불포화지방이 좋은 거고 포화지방 투렌스지방은 나쁜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의사분들이 써놓은 글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도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넛 같은 경우는 트렌스지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언젠가 이 방송에서 해외 동포로서 항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항구에 가면 그렇게 음식들에 설탕을 많이 넣냐 우리는 못 느끼죠. 우리는 그 음식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항구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정보도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 훨씬 더 중독과의 싸움인 거죠. 중독과의 전쟁이고. 그리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큰 중독들은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죠. 경마장은 가면 안 되고 카지노를 하면 안 되고 알코올은 입에 대면 안 되고 담배는 절대 안 되고 그건 큰 중독이고 이 작은 중독들이 건강을 허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보시면 이렇게 세상이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논쟁적이고 분쟁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만 이렇게 생산적인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 훨씬 건강하고 더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세상에 천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그다음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안 쓸 테니까 병원을 자주 안 갈 테니까 그리고 시간 나시면 근역운동 많이 하시고 나이가 드시면 심폐운동을 자주 하시고 근역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비빔밥이 왜 달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면 맛있게 만드니까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점점점점 더 달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맛있게 하려면 설탕을 집어내야 되니까 처음보다 더 많이 계속 넣어요 여러분들 더 맛있으니까 사람은 점점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설탕에 그렇게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게 설탕이 없는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식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생활의 지혜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의료사태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는데 뭐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제가 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 했으니까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으면 그때 특별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떤 주제를 다루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좀 덜 다루게 되면 그건 내가 손을 터는 겁니다 거의 그냥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카나님께서 중독 무섭습니다 무섭죠 그래도 이런 음식 여러분 중독은 그래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노름 같은 데 빠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음에 뭐 그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운동을 해보면은 꾸준하게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몸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음식이 좋지 않은 음식물 중독성이 강한 그런 음식물들이 계속해서 매일 축적이 되면 건강에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을 지우겠습니까 작은 거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 그냥 의식하지 않고 소금이나 여러분들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익숙하게 얘기한다는 이야기는 몸을 점점 여러분들 갉아먹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강구 하나 드리면 자 여기 이제 오늘 이름 없이 삐뚤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미국 선교사들의 조선 그리고 한국에 대한 헌신기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한국의 독립 과정에서도 서양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도움을 줬는지가 잘 정리가 돼 있고 대구나 대구 일원에 계신 분들은 동산병원 방문해 보시면 잘 보존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탑사기는 그야말로 와일드웨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주인 애리조나를 찬찬히 둘러본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어떻게 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다 지나가니까 인생이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쓸 수 있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음에는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좌파적 사고 이 책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번 다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방향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왜 그렇게 열성적인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참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지금 벌써 그런 교육감 후보의 좌파진영이 단일화가 되면 여론조사가 몇 프로 앞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의로사태보다 천배 만 배 중요한 것이 선거 문제인데 이미 잊혀진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의 시리즈를 많이 읽으시고 선거 실상을 좀 이해해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그런 노력에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진짜 역작입니다 이런 대작들은 일생을 통해서 다시 나오기가 힘들 정도의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어김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병호 tv는 계속 여러분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오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θα 하자 감사묵 은 connections оз how운 고맙습니다 kelime 요 그리고